지금 저 가슴이 돌돌 잘 말아놨어 영진아 우리 어디 왔어요? 어, 발발이! 온 김에 영상 하나 찍고 가요 영진아 꽃 어디다 놓고 왔어? 저기 끝에? 할머니, 중대 할머니 저기 묻혀 계시대? 어... 앞면은 못 가면 어떡하나 여기가 진짜 할머니 아니니까 응 응, 저기 할머니 누워 계시대 맞아 이건 지금 비닐 안 뜯고 또덱이 드시지? 네 가봐, 가봐 응 엄마, 해라쌤 응 응 응 응 응 응 빨리 절하고 가자 빨리 절하고 가자 빨리 절하고 가자 응 응 조심해 응 응 응 응 그냥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하이 롯